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바로 3월 5일 오늘 변상일 선수와 툼멍청 선수의 대결 준비했습니다. 이바둑을 보기에 앞서서 현재 중국 갑조리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대진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에는 상위 8개 팀 우승을 향한 포스트 시즌이고요.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잔류 플레이오프입니다. 여기서 하위 두 팀은 을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안에 보시면 박정환, 신민준, 김지석, 변상일, 신진석 한국의 5명 선수가 우승 토너먼트 플레이오프에 팀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5위와 8위 그리고 7위와 6위 팀이 대결을 해서 장수팀과 용원, 항조팀이 올라갔습니다. 아쉽게도 신민준 선수팀과 김지석 선수팀은 탈락을 했어요. 중국 갑조리그는 라운드마다 두 경기씩을 합니다. 오늘은 2라운드 1차전입니다. 용원, 항조와 저장팀의 경기 2라운드 1차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상일 선수가 만난 선수가 바로 툭멍청 선수인데요. 툭멍청 선수 한번 보시죠. 툭멍청 선수 한 살 차이 나고요. 입단은 툭멍청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2008년에 입단을 했고 중국 갑조리그 성적은 8승 6패 그리고 변상일 선수는 9승 3패. 상대 전적은 변상일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툭멍청 선수는 2014년도에 이민배거든요. 이게 세 개의 대회입니다. 속기죠. 신의 대회인데 여기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툭멍청 선수와 한국의 변상일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변상일 선수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 갑조리그는 각자 2시간에 1분 초기 5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덤은 7집 반이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가 살짝 불리한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보죠. 화점을 두고 소목을 두고 또 같이 소목을 두고 같은 형태의 포석이 만들어졌고요. 변상일 선수가 다섯 번째 수로 바로 3-3을 파서 정석이 만들어졌죠. 굉장히 감명하게 툭멍청 선수가 정석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 칸. 예전에는 대부분 날일자로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에는 날일자로 걸치는 걸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또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자주 둡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흑이 미는 수가 좋기 때문에 이 형태를 자주 두어요. 자 이렇게 밀어가니까 백도 손을 빼고 걸쳐갔고요. 그리고 아주 바짝 협공을 하죠. 아무래도 이 중국 갑조리그는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흙을 잡은 변상일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두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두어갈 수도 있는데 툭멍청 선수는 복잡한 형태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3-3을 파서 아주 감명하게 선택을 합니다. 자 늘어가니까 여기를 또 밀어가고요. 자 여기서 보통은 젖혀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는 게 많은데 변상일 선수가 여기서는 한 번 더 늘었어요. 자 이러니까 또 한 번 밀고 자 여기서 손을 뺍니다. 아마 이제 이쪽을 늘거나 아니면 또는 젖히거나 했으면 툭멍청 선수는 손을 뺐을 거예요. 손을 빼고 여기를 한 칸 떼는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변상일 선수는 어떻게든 선수를 잡고 이곳을 두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바로 붙여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툭멍청 선수가 바로 움직였어요. 늘고 이우니까 이제 여기를 늘어서 이렇게 실전에 사는 수를 선택했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이 툭멍청 선수의 선택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우변의 흙의 모양이 워낙 지금 간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 형태에서 잘 나오진 않는 수인데요.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으면 여기에 날일자를 두어서 이 우변을 깨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았고요. 흙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밀고 들어가고 막아서 실전보다 훨씬 사는 이 짐 모양이 다르죠. 자 이거는 배기 괜찮고요. 그래서 흙도 이제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은 수인데 이때 치받고 하나 끊어놓고서 그리고 귀를 살아두는 형태 이 형태를 하는 것이 지금 배석에서는 배기 더 좋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움직이는 맛이 있으니까 흙이 한 칸 정도 띄어서 받을 때 그때 젖혀서 진행을 했으면 실전보다 이 진행이 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실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늘고 아주 평범하게 그냥 백이 살아버렸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변상현 선수가 여기를 그냥 이었는데 사실 이수로는 여기 그냥 젖혀 있고 그냥 아끼지 말고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교환해놓고 꽉 이어두는 것이 좀 더 확실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젖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변에 흙의 형태가 너무 두터워진 거예요. 간격도 좋고 백이 약간 그 안에서 좀 좁게 산 느낌이죠. 자 실전에는 그냥 살고 흙이 이어서 진행이 됐는데 역시 이 진행도 변상현 선수가 좀 잘 됐어요. 자 이제 백이 여기를 젖히고 늘어가니까 계속 밀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2단을 젖히고 이어갔죠. 자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정말 가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냥 계속 밀어가요. 네 계속 밀어가면서 지금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완전 모양바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이런 미는 자리를 뺏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변상현 선수가 계속 밀어가고 계속 쭉쭉 밀어간 다음에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이쪽을 젖혀 이어서 정리를 해둡니다. 자 이제 백이 살았죠. 자 여기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이에요. 거의 변상현 선수가 완벽하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흙이 기분 좋은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변상현 선수가 이제 여기를 쓱 젖혀갔단 말이에요. 이 젖혀간 수가 문제의 한 수였어요. 약간은 변상현 선수가 좀 경솔했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투멍청 선수가 손을 빼버리는 것이 지금은 좋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이게 다음에 흙이 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렇게까지 교환해놓고 백이 손을 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잡는 이 흙이 끊어서 잡는 곳과 백이 사는 게 한 30집 정도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곳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장면에서는 좀 빨랐다는 거예요. 워낙 지금은 그 큰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귀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자리가 많았어요. 흙이 이렇게 끊어서 잡으면 약 30집 정도 이득을 보지만 반면에 또 백한테 이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당할 수가 있죠. 이 돌이 잡혔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편하게 이쪽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변상의 선수가 이게 젖히는 교환을 하지 말고 손을 빼서 이쪽을 큰 자리를 차지하던 아니면 여기를 나를자 정도로 두어서 지켜두는 진행이 더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변상의 선수가 편한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쓱 젖혔는데 토목청 선수가 날카롭게 손을 뺍니다. 흙이 중앙으로 씌워가니까 여기서 끄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얼핏 보기엔 단수치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백이 젖히고 끊는 수가 있습니다. 한 점을 끊어가더라도 여기를 단수치고 나가게 되면 이거는 흙이 망했죠. 그래서 여기를 어딘가 둬야 돼요. 그런데 잊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잊으면 끊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서 백이 또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따내면 넘어가서 이건 크게 수가 나고요. 중앙을 이쪽을 늘어서 차단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두게 되면 절묘하게 폐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흙의 집에서 수가 난 거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끄는 게 좋은 수라는 거예요. 여기를 끄니까 변상의 선수가 한 점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받았는데요.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쪽의 맛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끄는 수의 효과죠. 이 장면에서 투몽청 선수가 실전에는 여기를 바로 움직였는데 사실 이수보다는 여기를 가만히 꼬부려서 흙의 모양의 열붐을 응징하는 것이 흙 입장에서 더 까다로웠습니다. 여기를 두게 되면 당장 여기를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쪽 어딘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냥 바로 끊어가더라도 중앙 쪽의 맛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게 지금 단수치고 나가는 게 있어서 이 백한점을 축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밀어서 갔으면 흙이 약간 더 곤란했어요. 그런데 투몽청 선수가 그냥 이쪽을 살리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 선택도 아주 이상하진 않았는데 흙도 이제 단수를 쳐서 정리를 해서 좀 두터워졌죠. 이게 단수치고 단수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투몽청 선수는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순 중에 이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는 망하죠. 이거 젖히는 순간 단수를 쳐야 되니까 백이 선수로 넘어갑니다. 이건 흙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일로 단수치는 게 정수고 그리고 젖혀가니까 끊을 수 없죠. 끊는 거는 이렇게 둬서 늘어놓고 단수치면 환격으로 다 죽습니다. 흙이. 백은 연결이 됐고요. 흙은 선수를 잡고 여기를 두었어요. 변사일 선수 입장에선 천만다행인 게 그래도 선수를 잡았다는 게 다행입니다. 바둑은 다시 5대5의 승부가 됐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가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30집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변사일 선수가 여기를 차지했고 이 장면에서 투몽청 선수가 이쪽을 차지하는데 이수로는 중앙 쪽으로 젖혀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젖혀서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죠. 밀면 늘어서. 어쨌든 지금 이 바둑은 확정가는 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중앙 일대의 상변, 하변, 그리고 이 중앙의 흙집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의 승부인데 지금은 중앙 쪽으로 돌이 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좀 너무 좁은 데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를 두니까 흙이 이제 여기를 따내놓고 이쪽을 지켜갔는데 이 이후에 백의 행마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이 뭔가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가기에는 여기를 젖히고 바로 끊어갑니다. 늘어서 이렇게 끊어가면 막상 이 한 점이 축도 안 되고요. 잡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밀게 되면 백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늘어서 싸우는 것도 백이 흙이 이루는 식으로 밀어놓고 이쪽을 지켜버리면 중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건 투몽청 선수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 칸을 띠자니 너무 느슨한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투몽청 선수가 여기 온수가 이 온수가 좀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기 다가온 수가 지금은 중앙을 젖혀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행마가 좋았습니다. 여기를 두고 변상에 서서 여기로 오니까 여기서 고심하다가 투몽청 선수가 이 밑으로 붙여서 늘고 이렇게 입구자로 중앙을 깨는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변상에 선수가 그냥 쉽게 여기 하나 교환해놓고 이 한 점을 잡고 귀를 잡아뒀으면 지금은 흙이 좋아요. 이쪽 활용을 좀 당하더라도 이렇게 당하더라도 귀를 잡아놓고 백이 어차피 두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나를 자로 가지도 못해요. 건너붙여 가게 되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두터워서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구자 정도인데 이렇게 붙여서 집을 지어 갔으면 흙이 약간이라도 우세한 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에 선수가 어딜 두냐면 이 자리를 두어요. 이게 근데 라이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멋진 수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기가 막히다. 이 수의 뜻은 뭐냐면 흙이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 바로 늘어서 수가 되고 흙이 백이 이쪽으로 만약에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를 집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어서 이걸 이으면 끊어서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단수처도 이어서 죽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두면 이 중앙을 끊습니다. 단수처도 나가도 이렇게 딱 끊으면 이게 축이기 때문에 안 되죠. 한 점이 잡히면 중앙에 흙집이 엄청 많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기막힌 묘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수가 지금 타이밍엔 너무 빨랐어요. 토몽천선선 어디를 두느냐. 이 중앙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여기를 방지했죠. 끊어도 호구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앙을 흙이 여기를 또 붙여서 받아요. 이미 이렇게 받는 것 부터가 변상일 선수가 좀 잘못됐다는 게 원래는 이렇게 둬서 수를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둬서 수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중앙을 한 칸 띄면 이 중앙이 깨지는 게 더 큰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 여기를 붙여서 받는데 실전에 이걸 따냈죠. 이렇게만 교환이 돼도 변상일 선수가 득이 없습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약간 보태준 결과가 됐어요. 정리를 하자면 변상일 선수가 이 묘수라고 생각했던 이수가 오히려 약간 너무 시기가 빨랐던 거예요. 이수로는 그냥 쉽게 귀를 잡는 것이 가장 좋았고 여기를 둬서 실전에 결과적으로 이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결국 흙이 좀 손해봤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귀를 잡았는데 백이 붙여서 활용을 해놓고 이제 여기를 뒀어요. 흙이 붙여놓고 중앙을 막았는데 이 중앙 막은 것도 큰 수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여기가 더 컸습니다. 이 늘어서 두는 거 넘어가자는 것도 보면서 백이 이쪽을 뛰어나가는 게 물론 크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은 이쪽도 터져 있어서 그렇게 중앙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변을 차지하는 게 지금은 더 좋았습니다. 실전에 변상일 선수가 중앙을 계속 신경을 씁니다. 이걸 밀어갔는데 막상 투몽점수가 딱 젖혀이으니까 이 수가 굉장히 컸어요. 다음에 여기를 젖혀가자니 이 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늘어도 끊어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바로 수가 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변상일 선수가 여기를 찝어서 다음에 여기 찝는 수와 껴붙이는 수를 좀 막기 위한 수를 뒀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딱 젖혀서 이제는 여기를 붙여도 싸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찝어둔 교환 때문에 근데 여기서 투몽청 선수가 여기를 껴붙이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중앙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중앙으로 두게 되면 바로 찝어가지고 이거는 이 중앙이 끊기면 이건 안 되죠. 백이 근데 여기서 붙인 수가 좋은 수예요. 지금은 흙이 늘어서 차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수가 되진 않는데 여기를 젖힐 수가 있어요. 에이 흙이 다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롭죠. 빈상각으로 둬야 되면 여기까지 밀고 여기까지 민 다음에 여기를 딱 이어버리면 중앙 흙집이 너무 많이 깨졌죠. 자 이러니까 변상의 선수도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중앙 밑으로 이었는데 이걸 넘어가면서 변의 흙집이 많이 깨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둑은 순식간에 미세해졌어요. 흙은 이제 기세죠. 흙도 이제 여기를 두고 중앙을 끊어서 둘 수밖에 없고요. 이쪽을 젖히니까 하나 늘어놓고 여기를 한 칸을 띄워서 둡니다. 자 그리고 백이 여기를 한 칸 띄니까 계속해서 붙여서 중앙 쪽에 집을 지켜가요.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이바둑은 미세한 반집 승부 흐름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툭멍천 선수의 이 젖혀 이은 수가 이바둑의 패착입니다. 이 젖혀 있는 거 굉장히 큰 수거든요. 근데 이 수가 이바둑의 패착인데 어떻게 뒀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일단 먼저 백이 한 칸을 띄는 수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흙이 밑으로만 받아주면 굉장히 득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한 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으면 뚫어서 수가 안 되고 여기를 이쪽으로 이으면 끊어서 이렇게 밀으면 수상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이제 최강으로 두는 게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데 흙이 나와서 끊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따낼 때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두들겨 버리면 이거는 그냥 수가 났죠.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는 이렇게 젖히는 게 최강입니다. 잇게 되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건 수가 안 되고요. 이쪽으로 이어도 하나 끊어놓고 이걸 밀고 들어가고 막으면 역시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도 복잡한 수가 있었어요. 이 모양에서 여기서 막잖아요. 이때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었습니다. 막으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연결해서 수상전 하는 거랑 이쪽을 받으면 이어서 이제 수상전이 백이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되죠.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차단하게 되면 여기를 치받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백이 이 바둑을 미세하게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고 이 방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백이 쉽게 두는 게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는 게 있었어요. 붙이는 수가. 이 수가 가장 간단합니다. 젖힐 때 같이 젖혀요.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밟거나 예를 들면 빈삼각으로 밟히거나 하게 되면 여기를 끊어놓은 다음에 딱 젖히면 이건 흙의 수가 납니다. 바로 끊어서 이 두 점이 죽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걸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늘기 전에 이제 단수를 쳐놓고 늘어서 받아야겠죠. 자 이러면 여기 찔러놓고 여기를 끊어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두면 흙이 다음에 중앙을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데 뛰어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치받으면 또 수가 나요. 뚫게 되면 이게 수가 나죠. 흙이 결국은 여기를 늘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곳까지 선수에서 중앙을 많이 깰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 교환해놓고 이쪽을 막는 수순이 진행이 됐으면 이게 실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이 진행으로 갔으면 바둑은 반집 승부예요. 지금부터의 바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모양에서 백이 그냥 얌전히 젖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붙여서 이걸 괴롭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전에는 여기를 그냥 젖혀있잖아요. 이러니까 흙이 지금 그냥 뭐 지켜도 이미 자체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둔 다음에 빈상강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흙집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변상에서 여기 두기 전에 날일자로 먼저 한 것이 또 좋았고요. 이렇게 선수로 이득을 본 이후에 이렇게 딱 지키니까 이 좌변의 흙의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후에 진행을 보시면 이쪽을 두고 젖혀가니까 한 칸 하나 띄워놓고 막은 게 또 좋은 수순이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파워를 못하잖아요. 밑에가 끊기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를 막았지만 여기 또 집어서 이렇게 늘어서 정리를 하고 하나 교환을 해두고 뒀지만 여기 교환해놓고 딱 붙여서 중앙도 집이 거의 최대로 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좌변의 흙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결국은 이바둑은 끝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투몽천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끝까지 개갈했으면 반면 아홉집 더미 일곱집 반이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의 한집 반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변상일 선수가 이 포스시즌 1차전 경기를 승리하면서 또 팀 승리에 일조하게 됩니다. 자, 팀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플레이오프 하위 플레이오프 동시에 펼쳐졌었는데요. 자, 용원항저우팀의 지금 보시죠. 진희청 예창신 변상일 딩아웃 모두 다 승리를 거뒀어요. 모두 다 승리를 거두면서 4대0의 퍼펙트 승리를 거뒀고요. 자, 장수팀과 선전서 도장도 역시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한국선수가 없습니다. 3대1승 장수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잔류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강등 플레이오프인데 자, 여기서는 이창석 선수와 강동현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아쉽게 패했어요. 자, 그리고 청두팀과 산시팀 대결에서는 박건우 선수가 출전했는데 역시 아쉽게도 세오라오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날 한국선수가 4명을 출전했는데 변상일 선수만 승리하고 나머지 선수가 모두 패했습니다. 자, 올해 특히 중국 갑조리그 한국선수들 성적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남은 포스시즌에서도 다시 만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제 이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1차전이 끝났죠. 2차전이 같은 팀과 또 한 번 대결을 합니다. 아직 대진은 누구랑 두는지는 결정이 안 났어요. 계속 진행되는 중국 갑조리그 포스시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국 용병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변상일 선수와 툭멍청 선수의 중국 갑조리그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